연애 강의로도 유명한 유튜버 리섭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여자들에 대해 떠들어댈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잘난 오빠가 순전히 섹스만을 위해 어떤 평범한 여자와 사귀였는데, 그 여자는 사랑한다는 그 오빠의 말을 순진하게 믿어서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그런 잘난 남자와 깊은 연애 또는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눈이 터무니없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리섭을 비롯하여 많은 안티 페미니스트들은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현실 감각이 많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과는 달리 자기 분수를 모르고 설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리섭의 말을 들으면 크게 반발할 겁니다. 저는 진화 심리학을 끌어들여서 리섭이 제시한 썰에 대한 회의론을 펼치려 합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현실 감각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면에서는 남자들보다 더 영악하도록 진화했다고 믿습니다. 번식의 측면에서 볼 때 원시사회에서 남자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여자에게 엄청난 일입니다. 임신 중에 또는 어린아이가 있을 때 남자가 떠나버리면 결혼관계가 계속 유지될 때에 비해 여자 혼자 자식을 키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러면 아이의 생존과 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애 딸린 여자는 결혼 시장에서 인기가 폭락하기 때문에 애가 없는 경우보다 훨씬 열등한 남자와 결혼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그 아이가 개부스라에서 자라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아버지의 사랑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겁니다. 반면 자식이 생겼는데 여자가 남자를 차 버릴 때는 남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훨씬 덜 법니다. 어떤 면에서는 남자가 땡 잡은 겁니다. 남자의 유전적 자식을 키우는 부담을 여자, 여자의 친족, 여자의 미래 남편이 대신 짊어져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자는 남자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냉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기를 쓰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이 방면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두뇌 자원을 더 많이 투자하도록 진화해서 더 똑똑할 것 같습니다. 여자는 사랑한다는 남자의 말을 대단히 회의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일부러 심통을 부려서 남자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자신을 위해 남자가 선물이나 희생을 얼마나 하는지 살펴보고 사랑의 깊이를 평가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남자의 말투나 제스처의 미묘한 뉘앙스를 살펴보고 사랑의 깊이를 평가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여자의 뛰어난 육감이나 직관에 대한 썰이 있는데 이 방면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자가 그렇게 진화했다면 순전히 섹스를 위해 감미로운 말을 내뱉는 남자에게 그렇게 쉽게 속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말에 속아서 짝짓기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가 실제보다 훨씬 높다고 여자가 착각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잘난 오빠가 자신을 사랑했다고 여자가 믿는다면 진짜로 사랑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여자의 눈이 아주 높은 이유는 이런 착각 때문이라기보다는 여자의 상승 짝짓기 본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평범한 여자라도 우월한 남자의 세 번째 아내가 되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다처제가 모태솔로 제조기이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을 독점하는 전략을 쓰더라도 자신보다 수준이 상당히 높은 남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자는 자신보다 수준이 높은 남자를 선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